그런데 오늘 행안이로 이제 집중을 해볼까요? 윤희근 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천장을 포함한 이태현 참사 관련 주무부처 기관장들이 오늘 국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일날 보고 체계가 이게 지금 어디까지 실시간으로 보고됐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그게 확인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아마 서장한테까지도 요 실시간으로 요게 보고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은 보고 못 받았습니까? 그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이태원에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를 구청장님은 언제 알았습니까? 주민으로부터 10시 51분에 문자를...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안 나갔습니까? 주민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까? 네. 구청 공무원들은 거기 배치 안 했습니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난리인데도 구청 공무원들은 보고 체계를 통해서 보고도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네? 못 받았습니다. 용산구청장. 용산구청장. 언제 보고 받았냐? 오후 10시 51분 주민으로부터 문자 받았다. 현장에 용산 관련 공무원 안 나갔냐? 배치되어 있었다. 공무원들에게 보고를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문자 받았다. 박형구청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해관이 오늘 보고를 보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행정이 어떻게 운영이 되길래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구청장에게 전화한 통화,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조차 없고 그걸 보다 못한 아는 주민이 문자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알려줘야만 구청장이 인지를 했을까. 굉장히 좀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일반 시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나라 일을 알아서 잘 국민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질서 유지 치안 잘 하고 있겠지. 행정도 잘 뒷받침하고 있겠지. 이런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박형구청장의 저런 무성의한 답변을 보면 도대체 주민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박형구청장은 전혀 모르고 그날 밤 잠을 청했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답변이 사실에 부합하는 답변이긴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구청, 구정의 어떤 행정 시스템이 굉장히 비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10시 51분이 돼서야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뉴스탑턴에서 보도했더라도시피 이분 말에 이태원의 거리를 점검한 거냐. 현장 상황을 심각성을 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있는 비밀 대화방에 올렸냐. 이 부분도 얘기했는데요. 주민들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이현정 의원입니다. 사흘 전인가요? 나흘 전에 용산구청도 경찰과 함께 할로윈 대책 마련 회의까지 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구청장이 아닌 거죠. 아마 제가 볼 땐 공무원들이 이분을 구청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현장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구청장한테 전화도 안 했다고 그러면 이분이 구청장 아닌 겁니다. 그냥 일반 시민인 겁니다. 그런 분이 구청장이냐 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날은 말이죠. 본인이 며칠 동안 지금 며칠간에 걸쳐서 이 할로윈 대의에 구청하고 상인연합회하고 어떻게 할지 회의를 다 며칠 동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날 본인이 어디 갔나 하면 본인 고향 출신이 경남 어령입니다. 그런데 어령하고 또 용산구청과 자매결연이 돼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자기 고향하고 어떻게 구하고 자매결연인지 모르겠지만 또 시제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다 또 거기에 있는 저 어령 군수하고 또 만나 차 한잔하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지역에 중요한 이 인파가 몰리는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자기는 그 시제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와서 그냥 자기 집이 거기입니다. 거기 그냥 쑥 들러가면서 현장에 한 번 보고 사람 모여있으면 어떡하지? 그걸 또 자기 있는 단톡방에다가 올린 겁니다. 나중에 그 주민들이 참다 참다 모여서 전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 모여서 큰일 났다. 나가 있는 현장 공무원들은 안 나갔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몰이는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어디서인지 지금 확인도 안 됩니다. 이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건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민 전화 받고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저는 저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용산 국민들은 저분을 구청장으로 뽑아놨는데 저 구청장은 아무렇게 자기 지역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보고도 못 받고 공무원들은 보고도 안 하고 도대체 구청이 왜 있는 겁니까? 그 많은 예산들을 가면서. 저희가 앞부분터는 용산경찰서장,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의 얼마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안일하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정말 뒤늦었지만 비판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오늘 행안이 긴급보고에는 윤익은 경찰청장 얘기도 있었고 저희가 정확히 지난 금요일에 윤 청장이 충청북도에 들러서 개인 일정 소화하고 캠핑장에서 잠이 들었고 이후에 전화를 못 받아서 부랴부랴 새벽이 돼서야 서울로 올라와서 긴급대책회의를 했다. 이 얘기 전해드렸었는데 김지현 의원님, 물론 본인 자유니까 경찰청장이기 전에 한 개인이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 메신저의 프로필은 바꿀 수는 있긴 한데 바꾸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오늘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고 내용을 두고도 여러 말들이 많은데 김지현 의원님, 이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런데 사실 정신이 없을 텐데 또 카톡 메시지 배경화면 바꾸는 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사진도 골라야 되고 그런데 상당히 경찰청장도 좀 심경이 복잡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카톡 배경화면 바꾸는 데 사용을 하는지는 조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사퇴하겠다는 내용의 암시 글이 배경화면을 쓰였다가 나중에는 또 종교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런 것이 지금 자신의 책임이나 자신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정말 공직자로서 마지막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너무 무책임하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좀 모르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비웠다 이런 의미보다는 무책임하고 뭔가 본인은 한두 발 떨어져 있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꼭 남의 일을 하듯이 내가 꼭 경찰청장 계속할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 너무 나무래지 말아달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작부터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그리고 경찰청장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는데요. 야당에서는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지를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장관의 목소리, 기능급 현안질에 나온 이상민 장관의 목소리도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되어서도 해결이 안 됐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파악은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에... 뭐라고요? 저 개인적인 판단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습니다. 나라 전체가 정말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개인의 의견을 말씀하셨단 말씀입니까? 행안부 장관님, 아까 답변하시면서 특별히 우려할 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진 않았다. 경찰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 얘기를 개인적 판단이라고 하셨나요? 개인적 판단을 말씀드리고자 한 게 아니라요. 일단 추측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입니다. 화면 속에 저 말을 이 장관이 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참사 직후에 이 말 논란이 커졌고, 오늘은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었고, 성급하게 결론내지 말자는 취지였다. 오늘 이 장관 이러면서 이 얘기까지 덧붙였어요. 1부에서 나왔던, 본인 사의 표명한 적도 없고, 대통실과 의원 안다. 현재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성급하게 어떤 단정짓지 말자라고 하면서 본인이 성급하게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셔가지고, 대혼란을 지금 빚은 거잖아요. 지금 경찰을 투입했어도 막을 수 없었다고 얘기하고, 예년보다 비슷한 인원이 왔다고 했는데, 2.5배 더 온 것도 팩트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하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 게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분이 지금 이 정도로 일을 벌여놓고, 면피성 발언만 하는데, 지금 사태가 수습이 되겠습니까? 이분은 결국, 또 게다가 판사 출신이고, 재난 전문가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이 사고를 수습할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정무적으로 정말 판단을 하자면, 본인이 사표를 쓰고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서 그 다음에 수리를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 해야죠. 제가 지금 사고하고 가장 저는 유사하게 보는 게 1994년에 성수대교 붕괴예요. 왜 유사하냐면, 서울도 지금 한복판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사고 전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수대교 붕괴도 다리가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는데 그걸 무시했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고 인파로 지금 압사사고 날 것 같다라는 건데, 그때는 32명이 죽었고, 이번엔 156명이 죽었습니다. 5배가 더 많이 죽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월 21일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바로 사폈습니다. 그래서 4일 뒤에 10월 24일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 담화를 하면서 반려를 하고, 이원종 서울시장 사표 수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명주 시장이 왔는데, 이분이 성수대교 건설 책임자인 걸 알고, 또 11일 만에 경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말로 대통령을 위하고 정권을 위한다고 하면, 사표를 지금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 제 거취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사고를 수습할 때까지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이고, 지금까지 시스템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이 버팁니까?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예요. 이거는 정권의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 정파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부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을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런 게 다 무너졌는지, 좀 개탄스러워 따름입니다. 일단 사회 표명한 적 없다,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장권을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아까 김지일 대표님의 논평은 어느 취지인지 다 이해하면서도, 그렇다고 행안문장안을 반드시 재난 전문가가 해야 된다, 판사는 안 된다, 듣기에 따라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직함과 본인의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상을 대처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겠죠.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